반갑습니다. 심령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을 여는 첫 번째 지금 즉시 내 방을 보세요 입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자연 속에 살지요. 이 자연은 순리와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 대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순리가 들어간 이 운명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운명입니다. 태어난 연월일시는 바뀌지 않지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 중에 숙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살아가며 충분히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간.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한 인간의 삶이죠. 시간, 공간, 인간. 이 삼위일체엔 모두 사이간이란 공통적인 한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공간, 인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운명 개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길하게 말입니다. 그중에 인간이 태어난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을 여는 첫 번째, 지금 즉시 내가 잠자는 방을 보세요 입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그렇죠. 내가 잠자는 방을 봐라 이겁니다. 왜 방이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들은 자연의 순리가 들어간 이 공간, 즉 풍수를 너무 고급지게 높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당만 찾지요.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입니다. 저장한다란 뜻이죠. 무엇을요? 바람을 저장하고 얻습니다. 무엇을 얻어요? 좋은 물을 얻는다. 장풍득수의 줄임말 이 풍수. 굳이 명당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며 최고의 명당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잠자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무리 멋지게 밖에서 살아도요, 내가 휴식하고 잠자는 나만의 공간, 나의 방이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풍수의 기운은, 즉 좋은 바람, 좋은 물은 나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전에,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는 방이 깨끗해야 되고요. 내가 덮는 이불, 내가 베는 베개, 내가 입는 잠옷,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양치질,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잠자는 방의 침대 위, 화장대 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그리고 설거지통, 한번 바라보십시오. 깨끗한가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즉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반찬통이 가지런히 있습니까? 혹시 상한 음식, 유효기간 지난 음식, 아니면 냉동실에 1년 전, 2년 전 음식이 처박혀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인이 안치된 곳, 그 풍수를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풍수를 양택이라고 하지요. 이 양택, 땅값 비싼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직업이 있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 양택 풍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양택 풍수의 이 명당은 내가 잠자고 생활하고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 좋은 바람을 저장하고, 좋은 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 재물, 운명의, 가족의 화복, 모든 복이 나의 운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나요? 몸이 아프나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도 계속 빠져나가나요? 나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구설수에 자꾸 휘말리나요? 아니면 관제수 때문에 힘드나요? 이렇게 삶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기보다 지금 즉시 내가 숨쉬고 있는 나의 방,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집의 공간, 이것부터 열어보고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지럽다면 청결, 지저분하다면 정리정돈, 뭔가 답답하다면 모든 창문 대문을 열고요.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기란 단순히 공기만의 소통이 아닙니다. 바꿀 환, 기운, 기. 내가 지내는 방의 기운이 현재 탁하다면 모든 창문을 열고 깔끔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나쁜 기운 모두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을 바꾼다 환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하향으로 걷는 분들. 그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자고 숨쉬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 여러분들의 방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좋은 기운들로만 가득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힘차게 기운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